미생물 미생물 안녕하세요. 황새란입니다. 미생물 어디 미생물이 제일 좋을까요? 사실은 미생물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생물을 안을 때 유익균 사람한테 유익하게 작용하니까 유익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익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나쁘게 해서 유익균이라고요. 그리고 유익균도 아니고 유익균도 아니고 중간에서 좀 어정쩡한 애들이죠.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애들은 다 그런 애들입니다. 물론 유익균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중간한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다 찾지를 못하는 그런 거죠. 같이 나눌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있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생물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미생물 울산 미생물의 군집처다. 왜 그럴까? 지금 이제 태풍이 이렇게 여름 되면 많이 대한민국을 거쳐서 가거든요. 필리핀에서 많이 생겨요. 필리핀 주위에서 이제 태풍이 건언지가 되면서요. 한국 쪽으로 와가지고 서해안, 동해안 해서 일본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국에 굉장히 많이 비가 내리고 그쪽에서 비가 내릴 때 전 세계에서 돌덩 미생물이 와가지고요. 토착화돼요. 토착화되면서 그 애들이 비록 외국에서 왔어도 우리나라에서 몇 세대를 살면서 우리나라 균이 돼요. 세계에 있는 여러 종류의 식물들 다 갖다 놓고 발효를 해도 한국화되버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파인애플 식초 많이 드시죠. 사실 파인애플은 한국의 원산지가 아니잖아요. 그치만 파인애플 원액을 짜서 미생물을 주입시켜서 발효를 하게 되면 미생 그러니까 파인애플 그 원액이 강력한 그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요. 거기다 식초까지 되니까 얼마나 분해력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고 뭐죠. 파인애플 식초 그냥 조금만 드셔도요. 우리가 먹었던 게 소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앞으로 식초 문화도 얘기해 보겠고 발효음식 문화도 얘기해 보겠고 미생물 이야기 인체 이야기 할 얘기 되게 많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 볼게요. 제가 보고 있는 위상자 현미경입니다. 이거 제가 책상 오른쪽에 있어요. 이걸로 가지고 이제 미생물 선생님들이 보내오신 미생물 제가 음식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이렇게 보는 미생물 여러 가지 뭐 그냥 다 봅니다. 보는데 200배 400배 1000배 그리고 이제 우리 혈구 이런 것까지 볼 수가 있는 현미경입니다. 이걸 이제 볼 때요. 저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미생물도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사는 애. 게으른 애. 부지런하지 않은 적절한 애.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그래요. 뭐 조금 전에 유익균 유해균 중간자균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익균이 힘이 세면은 중간자균이 이거 유익균 쪽으로 따라가고요. 유해균이 힘이 세면은 유해균 쪽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배탈이 왜 나는가 그건 미생물이 유해균을 따라가서 그래요. 근데 이제 내 몸에 유익균의 배치도가 좋으면은 좀 안 좋은 걸 먹어도 중간자균이 유익균을 따라가지고 유해균이 힘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면역력도 떨어지고 컨디션도 좋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유해균이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씩 화학물질을 품어내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하는 과정을 코럼센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화를 해가지고 쪽수를 늘리죠. 그래서 그 쪽수가 늘어나면은 쪽수가 늘어날 때 중간자균이 딱 봤을 때는 유해균이 작고 유해균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쪽으로 힘을 실어줘가지고요. 순간적으로 확장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몇 시간 지나면 배탈이 나기도 하고 빠른 경우에는 뭐 한두 시간 안에 그렇게 되고요. 느리면은 대여섯 시간 걸릴 때도 이렇게 됩니다. 물론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내 몸 속에 장내 유해균의 배치도가 유해균보다는 좀 높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위상차 현미경으로 볼 때 이 현미경으로 자 이렇게 아주 자세히 찍힌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슬라이더 이렇게 슬라이드가 가로 8cm 세로 1.5 그 위에다가요. 한 방울 한 방울 아주 작은 방울이에요. 뭐 조금만 넣어요. 넣고 위에 가로 세로 한 1cm 되는 정사각형의 덧개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거 올려가지고 요 밑에 놓아서 봅니다. 이렇게 들으다보면은 앞번에 이제 보여드린 미생물이 막 보여져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위상차 현미경으로 볼 때 이제 어떤 걸로 보는가를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제가 지금 짧게 짧게 강의를 하는데 계속 보고 싶은 거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목도 올려놓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